다음 종목 진단은 레귤러님이 보내주신 동화기업이고요. 7만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동화기업 7만원이면 이제 원금 회복까지는 좀 코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화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뭐 건자재도 있지만 최근에는 2차전지 전해액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차전지주들 잘 가는데 전해액이라서 좀 탄력을 덜 받는 건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진단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2차전지 관련 좀 다 조정을 받았으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대단히 빠져있는 상태죠. 작년에 국가에서 그러면 이 동화기업은 원래는 건자재, 우리 동화자연마루 이러잖아요. 동화자연마루. 그럼 동화기업은 마루 같은 거 이렇게 만든 회사나 멜지하우스시라든지 한샘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근자재, 근장재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구나. 화학회사네, 그죠? 결국은. 그렇다. 그래서 보면 화학계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자대도 있고 건축자대계열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화학 쪽도 있으니까 건축자재. 그 다음에 동화열레트로닉스 있죠. 그래서 여기 2차전지를 하는데 전해액이에요. 그죠? 전해액은 화학이죠. 화학이면 전해액 만든 회사가 몇 개 있죠. 국내에. 그렇게 기술 진입 장비 높지도 않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언제든 어디든지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메리시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2차전지에 대한 테마 같이 불면서 많이 올라왔던 주식이죠. 자, 그러면 한 번 보면 근자재도 거기에 있으니까 매출액 대다수가. 이익구조는 올해는 당연히 마진이 축소된 거죠. 원자재 가격 때문에 축소됐고요. 조금 나아진다면 내년에 좋아지는데 매출액이 이제 늘죠. 그러면 여기 7천억대에서 20년도, 19년도 거기에서 1조 6천억, 24년도 보면 거의 매출이 두 배가 늘잖아요. 두 배, 반, 두 배. 아, 그럼 최소한 두가는 뭐 다섯 배 정도 이상 올라가겠죠. 2, 3원, 6, 5, 6배.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2만에서. 다섯 배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두 배 뛰면 기본적으로 곱하기 3하면 되니까 다섯 배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년도 예상 실적의 2024년도까지 예상 실적이 전부 다 반영됐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액 관련된 매출은 커지 않으니까. 그러면 반영된 상태이니까 그러면 다시 이걸 11만 9조, 4, 3, 9조를 도포하려면 거의 다 실적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쪽 계열은 좀 불투명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2차전지 산업의 2차전지 쪽이 그렇게 아직은 좋아지고 있지만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세일도.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에요. 시간도 시간 대비해서 내가 실적이 나오는 거 배에 비해서 조각은 미리 선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걸리다가 다시 실적이 받쳐주면 또 한 번의 레벨업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장기이기 때문에 사놓고 빨리 뭔가 가겠다고 가야지. 하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제조업체는 땅 사고 공장 짓고 기계 들어놓고 양품이 나오는지 안 돼야 되고. 뭐 1, 2년은 기본적으로 흐릅니다. 난 주식사가 1, 2년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빨리 가기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미스매치가 발생돼서 이 주식이란 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스매치 타이밍을 맞춰야 되잖아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차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모멘텀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런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된 실적도 없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보이는데 7만이면 큰 단과는 아니에요. 팔고 싶으시면 어제도 7만 3,700 같네요. 팔고 다른 걸로 가는 게 좋을 걸 보이는데요. 저는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7만 8천 원, 7만 7천 원, 7만 8천 원, 7만 8천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매도하고 다른 2차전지로 갈아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내년에는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 확률로 경기는 안 좋을 걸 보여요. 올해 고금리가 높은 상태, 인프레시는 고물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역량은 내년에 경기 침체로 보답이 될 겁니다. 그럼 경기 침체 구간에는 근자재뿐만 아니라 화학, 이런 게일적인 주식이 실적이 못 나오니까 주가가 쉽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2차전지 종목 중에서는 관련된 그런 화학이라든지 근자재 있는 이런 2차전지 쪽에 있는 수혜주를 안 사야 되는 거죠. 최근 들어 대형주점이 올라가는 거 보면 LG N손을 LG N손은 2차전지 배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비중이 100%니까. 시대에 금융위기, 경기 침체, 나라가 망해도 미국에서 생산하면 되니까 우리나라가 망해도 이 공장 제일 많이 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가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주식 투자예요. 아주 세상에 돈 벌기 제일 쉬운 게 주식 투자를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이런 쪽에 해야지. 자꾸 전반적인 여러 가지 큰 흐름을 모르면 최고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가격만 보고 많이 내렸다 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7만 8천 목표가 다른 종목 교체하시고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 한심이 되고요. 지금은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보유했다가 목표가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